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켰잖아, 등을 걸었잖아 여러분, 아버지, 엄마, 형,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닿는데 등불을 닿을 때 왜? 네 마음을 닿잖아? 그럼 그리로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마음을 닿잖아 그거 부담했냐? 그거 부담했냐? 돌에다 부처님을 새겨요 여기 보면은 봐봐 그냥 돌을 돌로 보지 않고 돌 안에 부처님을 새겨서 돌 속에 숨어 계시는 부처님을 저렇게 모셔 내온 거야 놀랍지 않아? 너도 네 안에 숨어있니? 훌륭한 성품 부처님의 성품을 네가 어떻게 사느냐? 나랑 우리 안에 부처님을 밖으로 낳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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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아... 보상도 여전하고 법상에 어서 갔다 올리세요 들어오세요 하느라 네,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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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안녕 안녕 고맙지 형님 오늘 부처님 오신날 니 생일이야 부처님 오신날인 우리 모두의 생일이 몰랐지? 하하하 아... 네, 어서 오세요 오래로 왔어요. 그랬어요? 어휴, 잘하셨어요. 친군봐, 아니면? 네, 친군봐. 오, 오늘 유튜브 보셨나요? 아하,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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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생기기 바랍니다. 경포 돌아보고 법상으로. 네. 어서 오세요. 네, 잘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신이 계세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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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시면 하나씩 기념으로 그거 일부러 드리려고 만든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오시면 하나씩 기념으로 다 드리라고. 저에서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바쁜 게 원래 행자때예요. 네. 일 머리가 돌아가면 순서대로 착착착 돌아가는데 여기 서 있으면 이걸 해야 되나? 저기 서 있으면 저걸 해야 되나? 일단 두서가 없는 때가 행자때예요. 원래. 네. 그래서 혼자 좋아요. 지금. 네. almighty 고맙습니다. 아들한테 앞서. 차례로 제장하는 유아 고맙습니다. 국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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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드세요. 네. 혹시 딱 있는데. 하나씩 드세요. 혹시 딱 주세요. 하나씩 드세요. 정신없고 바쁘네요.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또 조천님 오신날에 우리 정각사 사부대중 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리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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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세수하고 머릿뚱고 왔어요? 이거 니가 고른거야? 머리 띠 엄마가 골랐어요 네네 니가 골랐어? 이게 이뻐요? 반짝반짝해서 반짝거리는 동그라미가 다 별이네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빛나는 별이야 애기가 왜 이렇게 같아요 아, 거기 아픈 애라서 여기에서 잠깐 아기 기저귀 가르라고 거기로 들어간 거야. 우리가 했어. 아픈 아기라서. 아, 네. 고등학교 동참. 아, 그랬구나. 나도 보고 인사하자. 아, 그치? 네, 광고. 그럼 시카고에 사시는 거군요. 네, 잠깐 다니러 왔어요. 목요일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국에 와서 사시지, 이제. 모시고 오지, 뭐. 말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경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네, 그치? 만들기 sitting at the club.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너는 never have attended Buddha's birthday ceremony? never, this is the first time I've attended Buddha I've been to Buddha's temples but I've never been here for his birthday alright so it's your first time celebrating his birthday excellent this is very beautiful very calm very relaxing calm right today it's not very calm today because we are celebrating it's a celebration we're washing there's a baby Buddha we put water on the top of his head the euro you this 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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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